워스굿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리 입니다 자 지금은 목요일 새벽 1시 20분입니다 이야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 일과를 마치다 보니까 이 늦은 시간에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제가 촬영을 이 시간에도 촬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XG가 또다시 XG 테이프 시리즈들을 공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XG 테이프이 이제 벌써 네 번째더라구요 지금 영상이 두 개가 공개가 됐죠 할비랑 마야의 각각의 벌스가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참 이런게 좋아요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고 힙합을 그래도 지향하는 걸그룹이 XG 아닙니까 XG 테이프이라는 콘텐츠를 계속 올리는 걸 보면 힙합을 요즘 좀 보여주려는 걸그룹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어요 좀 더 힙합에 있어서의 좀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 콘텐츠라서 제가 XG 테이프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고 예전에도 이제 유명 아티스트들의 히트곡들을 자신의 벌스를 얹어서 리믹스 버전의 영상을 올리는 걸 보고 이게 아주 고전적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미국 래퍼들의 어떤 믹스테입 앨범 수록곡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이 좀 변화를 많이 줘서 믹스테입이라는 앨범은 이제 정식 신곡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곡을 만들어서 녹음을 한 곡들로 채워지는 게 요즘 수순인데 예전에 믹스테입 앨범은 마치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워밍업처럼 내는 앨범의 성격이 컸어요 그 워밍업이라는 게 뭐냐? 굳이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고 정규 앨범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퀄리티지만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 나는 정규 앨범이 아닌 컨디션으로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을 수 있어 라는 성격에 좀 자랑의 의미가 있는 앨범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드래곤볼로 치면 손오공, 손고쿠가 슈퍼사이아인 블루까지 각성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걸 안 보여주고 슈퍼사이아인 3단계 버전만 보여주는 느낌? 3단계 버전만 보여줘도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 하는 약간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성격의 앨범이 저는 믹스테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믹스테입이 요즘의 퀄리티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엑스테입의 영상 퀄리티도 여러분들 매번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아지고 있잖아요 멤버들의 재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저는 그걸 느껴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 제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댓글이 불편하셨는지 이미 엑스지는 완성형인데 너가 뭘 자꾸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엑스지의 음악적인 초창기와 지금을 여러분들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많이 발전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엑스지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영상을 미리 시청을 했지만 여기 엑스지 테잎에 하비랑 마이아의 영상 한번 보세요 퀄리티가 얼마나 달라졌나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룹이 엑스지일걸요? 제가 봤을 때 힙합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장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힙합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영상이 두 개가 공개가 됐습니다 할비랑 마이아의 영상이 올라왔고 이게 다 영상 길이가 짧거든요 이번 시간에 두 편을 쌍끄리 몰아서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엑스지 테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엑스지의 새로운 앨범이 발매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엑스지가 새로운 앨범을 내는 패턴이 약간 이랬었어요 예전에도 새로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엑스지 테잎을 먼저 공개하는 거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할비의 영상 빅매드라는 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켈레스게렌톨 이 비트도 예전에 들었었어요 케이틀린이란 래퍼의 비트잖아요 XG 멤버 중에 가장 플로우가 유연해요 마치 스눕덕 마냥 되게 칠한데 칠하면서도 뭔가 세련됨이 느껴지는 플로우랄까? 근데 그게 갈수록 정교해져서 좋다 이거지 한 귀로 흘려 슬립백처럼 물 흘러가는 듯한 플로우 진짜 괜찮지 않나요? 10% Aufs Alien 이거, Half Asian Half Asian 하면서 이 파트 나올 때 있잖아요 전 여기가 제일 벌스에서 듣기 좋더라고 전 여기가 제일 벌스에서 듣기 좋더라고 Fly-go-go-go-go-goes 아 이 플로우는 뭐 춤을 추더라도 스눕덕처럼 춰야 될 것 같아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려 슬립백처럼 가사 좋다 저는 이분이 예전에는 다른 XG 멤버분들에 비해서 이분의 퍼포먼스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막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XG 테이프도 보여주고 XG의 음악들을 보여주면서 이분의 존재감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 점점 발전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XG 테이프에 가장 제일 먼저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수요일에 공개된 XG 테이프의 두 번째 주자인 마야의 밀리언 캐시라는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이 곡은 유명하죠? 그 알마니와이트가 부른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를 좀 듣기 익숙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아직 안 봤어요 안 봤고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비보다는 바운스 있는 트랙이네 이 벌스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순간 머릿속에 상상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펑크플렉스 같은 DJ들이 하는 그 한 97라디오 같은 채널이 나와서 래퍼들이 즉석에서 프리스타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바이브야 나 너무 좋은데 이거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찢었다 와 찢었다 저도 마야 이분이 이런 할비 이런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돕한 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강한 베이스가 인상적인 이렇게 착착쫓게 된 비트들을 바운스가 있는 비트들을 이분의 랩이 저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딱이다 컨셉 영상 컨셉 자체가 여러분들 이 컨셉을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마치 컨셉이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화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컨셉으로 포로슛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는 이런 컨셉 자체가 XG가 이만큼 폼이 올라왔다 이만큼 성장을 했다 이제 워낙 독보적인 컨셉이나 보니까 우리만큼 할 수 있는 그룹이 있냐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가사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썼잖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약간은 도발적인 가사였어요 근데 도발적인데 도발적인 가사를 쓰려면 일단 자신이 근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XG가 그동안 이룬 커리어를 보면 충분히 이런 얘기 할만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내가 백만장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두가 다 비웃잖아요 그동안 몇 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 됐어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 있기도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진짜 라고 믿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만큼 저는 래퍼들이 신감 넘치는 가사를 쓸 때는 그에 따르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 팩트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XG는 이제 그런 위치까지 도달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보적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걸그룹들이 가지 않는 길 요즘 한국에 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영파스이라고 저도 영파스의 음악도 몇 번 리액션 미디오를 했지만 되게 찌질하게 됐어요 한국에도 그런 그룹이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XG가 좀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XG는 그동안 신선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XG 테이프에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걸그룹들이면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공백이 있는 휴식기에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올리거든요 브이로그가 가끔 우연히 유튜브 추천 영상에 뭐 걸그룹에 브이로그 이런 거 뜨면 XG도 올리겠지만 잘 안 보게 돼 안 보게 되는데 그냥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비슷한 일상들 그런 거 이지 않겠나 싶어서 워낙 추측 가능한 내용들이지 않나 싶어서 잘 안 보게 되는데 근데 XG는 브이로그도 올리지만 이렇게 XG 테이프이라는 거를 올리잖아요 새로운 앨범 나오기 전에 저는 이런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람들을 또 인식을 하는 거지 아 XG는 힙합을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아이돌 그룹이다 다른 그룹들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하비의 빅매드 마야의 밀리언 캐시 둘 다 좋았어요 둘 다 좋았고 너무나 각자의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까 뭐 또 뭐 누가 더 좋고 이런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